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사절이 시작이구요. 시간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예문부터 보시면은요. as time passed by 에요. 자 요게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자 얘가 무슨 뜻입니까? as 같은 경우는 얘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함에 따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그는 came to forget hurry 에요. 여러분 이 컴투동사 원형이죠. 컴투동사 원형은 컴투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 에요. 그러니까 하게 되었다 죠.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는 그녀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내면서 그는 그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was sitting in my room 다음에 이렇게 when이 나오죠. when이 접속사죠. 예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부사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when the bell suddenly rang 인데 요거를 먼저 해석하고 그죠. 요거를 먼저 해석하고 그 앞에 있는 주절을 얘를 이제 해석해야 될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쵸. 예 막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원어민도 글을 읽을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was sitting in my room. 그쵸. 내가 내 방에 앉아 있었을 때 이 when이 뒤에 이렇게 the bell suddenly rang에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 해석할 때는 여기다가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과거 진행이죠. 그리고 뒤에는 시제가 과거죠. 뭐가 더 먼저 일어난 겁니까? 과거 진행이죠. 그쵸. 과거 진행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그려보면 여기가 현재라고 치고 여기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라고 쳐요. 어제. 근데 이 어제 얘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예. 이 어제 뭔가를 행하고 있었다. 어제 7시라고 할게요. 어제 7시에 얘가 뭔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5분 전이나 10분 전부터 5분 전이나 10분 전부터 계속 뭔가를 해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과거 진행이 과거 시점보다 먼저 시작이 돼서 이 과거 시점에 딱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sitting in my room. 내가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에 무슨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있는 동작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앉아있다가 갑자기 벨이 울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 이제 벨이 울린 거죠. 근데 이 벨이 울리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은 계속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was sitting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진행으로 쓰여있을 때는 얘가 먼저 일어난 것이니까 해석할 때 when을 이 앞에다가 붙여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쵸. 내가 내 방에 앉아있는 중이었을 때 갑자기 벨이 울렸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는 달리고 달렸대요. 그쵸. 나는 달리고 달렸는데 until은 뭐예요? 뭐뭐까지죠. 뭐뭐까지. 그쵸. 정확히는 뭐뭐 전까지인데 뭐뭐까지 내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고 달렸다는 거죠. 자. 이것도 뒤에서부터 해석하고 또 왼쪽으로 앞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는 겁니다. 나는 달리고 달렸죠. 언제까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예. 그런데 얘를 그래서 쉽게 매끄럽게 해석하려면 그냥 end at last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달리고 달려서 결국에는 학교에 도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until 다음에 나오는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뭐뭐까지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until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로. 그쵸.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as와 when과 until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패턴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usk는 뭐예요? dusk는 황혼이죠. 땅꺼미죠. 땅꺼미가 was falling 한다는 얘기는 땅꺼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as가 나왔네요. 그쵸. as he came home이에요. 그러니까 땅꺼미가 계속 이렇게 falling 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집에 도착한 거죠. 그쵸. 예. 이때 이 as도 이때는 when이랑 같네요. 그쵸. 이때 as도 이 앞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면 좋겠죠. 땅꺼미가 내리고 있을 때, 그쵸.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던 이 시간에 그가 집에 도착을 한 거죠. 자. 밑에도요. as one grows older. 그래서 끊어줘야겠죠. 누군가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 그쵸. 누군가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쵸. 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 사람의 태도. 뭐를 향한 태도예요? towards the fact죠. 사실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가 changes, 바뀐다는 겁니다. 그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 그 다음에 I was thinking of this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쵸. 내가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목적어담에 목적보호로 현재 분사 ing 온 거죠. 그 tune, tune이 뭐예요? 곡조죠. 곡이나 곡조를 말합니다. 그 곡조가 떠다니는 것을 들었어요. 어디로부터 떠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녀의 방으로부터 흘러서 그 곡조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 이걸 들었다는 얘기죠. 그 방에서부터 곡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막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곡조를 들은 거죠. 그 곡조는 그녀의 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곡조였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They were drinking their 커피죠. 그들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When이 나왔죠. When the telephone rang이죠. 이것도 When 여기다가 붙여서 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He worked hard죠. 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until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그는 성공을 한 거죠. 어디에서? In his enterprise니까 그의 enterprise는 어떤 대규모 사업을 말할 때 대규모 사업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until은 결국입니다. 결국, 결과 그 다음에 나는 봤어요. 그를 봤죠. 뭐하고 있을 때? As he was getting off the bus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봤을 때죠.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쵸? 이때 이 as도 앞에 있는 주절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한국말로 해석할 땐 상당히 매끄러워집니다. 자, as we were coming home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고 있을 때 그쵸? 우리가 집에 가면서 우리는 대화를 했죠. 뭐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쵸? We talked about our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teacher 선생님이 was going to explain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쵸?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 그쵸? 했었을 때 벨이 울린 거죠. 되셨죠?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도 보시면은 자, 그들이 플로디드 얼로웅이에요. 이 터벅터벅 걷다 했듯이죠. 이게 터벅터벅 걷는 거, 그쵸? 터벅터벅 걷는 건데 얼로웅은 이렇게 그냥 쭉 이런 느낌이 있죠. 계속 그들이 터벅터벅 쭉 걸은 거예요. 자, 틸은 언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들은 came to 어디에 다다르는데 어디에 다다릅니까? a parting of the ways 니까 이건 뭐예요? 그 파이팅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림길입니다. 이게 길이 갈라지는 곳 그러니까 갈림길에 결국에는 도착을 한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I was about to get into the hole be about to는 막 뭐 뭐 하려고 하다죠? 근데 get into니까 막 그 홀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가 되겠죠. 했었을 때 누군가가 탭 툭툭 쳤어요. 내 어디를 온 더 숄더 그쵸? 그 어깨를 쳤다는 겁니다. 이런 걸 신체 접촉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탭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더 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수능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편입시험 같은 그런 이제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법 시험들 거기에 보면은요. 이 더 를 썼느냐 안 써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신체를 접촉하는 그러한 동사가 나오고 뒤에 그 접촉 대상인 사람이 나온 다음에 접촉 부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 그리고 더 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접촉 부위를 씁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예. 쓸데없는 그런 문법의 세밀한 거를 제가 너무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더 를 쓴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엔 우리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웠던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그는 stalled as이죠. 응시했어요. 그쵸? 그녀를요. 어떤 방식으로 in a most honest manner 이니까 아주 진심어린 가장 진심어린 그런 어떤 열렬한 방식으로 그녀를 응시한 겁니다. 그쵸?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그녀가 자. 그리고 until은 아까 뭐라고요? 결국 그쵸?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What makes you still at me so? 이 what은 의문사 주어죠. 의문사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사물이 된 거니까 물주그문이에요. 물주그문의 주어는 부사처럼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쵸? 무엇 때문에 너는 나를 응시하니 그렇게 그쵸? 무엇이 너로하여금 나를 응시하게 하니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너 나를 그렇게 응시해 라고 말을 한 거죠. What's the matter? 문제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우리의 호기심이 grows weaker 아주 연약해지는 거죠. 호기심이 자. 그 다음에 표현은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th advancing years 인데 이게 뭔가 늙어가는 것을 정중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With advancing years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호기심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Until은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죠. 결국 마침내 What is unfamiliar 자. 요거는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죠. 친숙하지 않은 것이 inspires inspires 가 뭡니까? 이게 뭔가를 좀 북돋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뭔가를 고취시키다 그쵸? 고취시키다 이 뜻도 있습니다. 뭘 고취시켜요? Only discussed 예요. Discussed 가 뭡니까? 혐오감이죠. 혐오감 혐오감만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친숙하지 않은 게 진짜 이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페이스북 SNS가 페이스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를 하잖아요. 요즘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인스타를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가 인스타를 하려니까 상당히 거북합니다. 친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스레드라고 나왔어요. 스레드 그 스레드를 또 하는데 이것도 진짜 정말 별로예요. 참 그게 익숙해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지금 먹었다는 거죠.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하고 인스타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잘 못하는데 아무튼 스레드는 글을 많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반말로 대화를 해. 스친들 이라 그래요. 스친들 그래서 스친이들은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말로 해갖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무튼 참 되게 그런 어떤 오늘날의 저의 삶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2번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런 혐오감만을 고치시킨대요. with no 니까 뭐와 같아요. with out 이랑 같은 거죠. 뭐가 없이 열망이 없이 어떤 열망? for a closure acquaintance 니까 acquaintance 는 지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접하게 더 깊이 알려는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없이 혐오감만을 일으키고 고치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as he wound 인데 이게 이제 상처죠. 그의 상처가 was being dressed 에요. dressed가 여러분 무슨 옷 입다 이런 뜻이 아니죠. 드레스가 뭐예요. 그 치과 가면은 드레싱 한다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드레스가 옷 입히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상처가 치료되어 지고 있을 때 가 되겠죠. 그의 상처가 치료되어 주고 있을 때 그렇죠. 과거 진행 수동태 죠. 그의 상처가 치료되어 지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stood by 니까 stand by 옆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위도 목적어 목적보호네요. 그죠. 눈물이 그들의 눈에 있은 채로 눈물을 그렁그렁 거린 채로 눈물을 눈에 머금은 채로 그의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stood by 가 동사 1번 praised 가 동사 2번 이 되겠죠. 그를 칭찬 했어요. 뭐 때문에 이때 이유의 for죠. 용기 때문에 어떤 용기 he had shown 그가 보여줬던 용기로 인해서 그를 칭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he closed the threshold of the door of the corridor 이거 보면 복도죠. 이게 복도의 문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그죠. 넘었을 때 그는 봤대요. 그죠. 자 뭘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대시 so의 목적을 저리고 그의 머리를 보려고 그의 머리를 돌리는 것이 없이 데디아 를 알았다는 얘기에요. 데디아 가 뭡니까. 모든 fellows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looking after 에요. 원래 look after 는 돌보다 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뒤를 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난 그 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고 있을 때 입니까. 그들이 went to filing by 인데 여러분 파일이라는 뜻이 서류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 특별히 이제 줄지어 줄지어 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줄지어 가다. 바이니까 줄줄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줄줄이 옆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fellow들이 그의 뒤를 보는 거죠. 그의 뒤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도의 문지방을 그가 넘었을 때 그는 보려고 그의 머리를 돌리는 것이 없이 모든 그 fellow들 동료들이 그의 뒤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뭐 할 때 그들이 바로 줄지어서 옆을 걸어갔을 때 그쵸?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보시면 so 그래서 with his eyes covered 그의 눈이 덮인 채로 그의 눈이 덮인 채로 덮였을 때 그는 이끌려 간 거예요. 끌려 간 거죠. 그의 눈이 덮인 채로 뭐에 의해서 어떤 stranger 이방인에 의해서 뭐를 통해서 다양한 love and lane 뭐예요? love는 거친 길이죠. 거친 길을 통해서 그리고 이 winding passage인데 winding은 구불구불한 겁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통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낯선 사람 낯선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until 결국이죠. 그들이 멈췄어요. 어디 앞에요. before 앞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 앞에? 한 집의 포탈 현관 앞에 멈추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에요?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부분으로 에서부터 온 가지고 가지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캐리백 이니까 그죠? 뭘 가지고 되돌아가요? 근데 few memories 이니까 거의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억들을 few는 부정이니까 그쵸? 근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더 어떤 즐거운 더 즐거운 기억을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few는 부정이니까 뭐보다 바로 recollection 이니까 기억이죠. 어떤 기억이에요? 친절하고 컬트였으니까 공손한 어떤 대우 트리트먼트 어떤 대우죠? 그들이 받았던 그쵸? 뭐할 때 받았던 바로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친절하고 공손한 대우의 기억보다 더 즐거운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아주 그 뭘 어떤 어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 수 있대요. 친구들을 우리 조국을 위한 우리의 나라를 위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being friendly to foreigners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나라를 위한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요즘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노동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참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서울만 가도 광화문이든 이태원이든 외국인들 한국으로 여행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그렇게 아주 공손한 대우를 해주면요. 그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요정도로 하고요. 57번 끝났고 다음에 58번에서 58강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